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춘들. 취업은 기쁘지만 집이 멀어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알고 난 뒤로는 웃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행복주택. 이게 바로 혁신. 가축분유와 음식물 쓰레기로 도시가스를 만들어내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처음에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가축분유가 에너지가 되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이게 바로 혁신. 사회 나가면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해도 소용이 있겠냐는 말에 걱정하던 학생들도 학교와 기업에서 배우는 실무교육으로 자신감이 늘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함께 인재를 키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이게 바로 혁신. 이게 바로 경제혁신. 가축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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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